빠바람 태의 해피하우스 안녕하십니까 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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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 있는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 손을 안 대고 먹을 거예요 색깔을 비워요 안 대고 먹을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엄마 손 대고 젤리를 먹은 거예요 아니 우리 평소에는 손 대고 먹었는데 오늘은 손도 안 대고 숟가락도 안 쓰고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 젤리를요? 어 입으로만 우리 밖에서 젤리 먹을 수저 없이 그렇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숟가락이랑 손도 안 대고 이렇게 그래요 맛있는 거 안 댐 맛있는 거 안 돼 왜요? 손도 대면 안 되니까 그냥 입으로 하나 둘 셋 먹어 이거는 레몬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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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낼플 이거는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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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크림이 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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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애플인데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태야 이거 그거 같아 아이스크림 멜론 아이스크림 멜론 아이스크림 냄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 그거 진짜 맛있어 자 그럼 손 안 대고 어? 아주머니 반칙 손 안 대고 지금부터 이제 먹어볼게요 여러분 자 과연 손 안 대고 수정된 걸 써먹고 손 안 대고 젤리 먹기 도전합니다 시작 남의 거 먹기 없음? 네 그러겠지 나로 먹기 없음? 나로 먹기 없음? 아 왜? 더러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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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 으흐흐흐 맛있어 먹을래?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? 굿굿굿 자 아빠 아빠 한번 더 줘 이건 한번에 지금 엄마랑 태희가 잘 못한다고 아빠가 자기 한 번에 먹어보겠대 야 아빠 하는 거 봐봐 아빠 천천히 먹어야지 어린 친구들은 따라하면 위험할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천천히 먹으라고 알았어 아 천천히 먹으라고 천천히 먹을 거야 왜 자꾸 빨리 먹으라고 그래 아 건더기가 있어 응 조금만 봐 이걸 찌그러뜨리면 돼 이걸 찌그러뜨리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태희 도망갔어 여러분 여러분 아빠 이상하다고 태희 도망갔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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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눌리게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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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뭔지 알겠다 여기를 이렇게 찌그러뜨린다는 거죠 얼굴로 오빠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하하하하 그럼 안 보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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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안대고 젤리 먹기는 실패 이게 생각보다 딱딱해서 손을 안대고 먹는건 불가능하네요 그냥 밖에 나가서 젤리를 갖고 나갔다 숟가락을 잊어버렸다 먹지 마세요 집에 와서 먹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응 아빠도 도전해봤는데 안돼요 아빠 먹는게 아깝구나 아니 걱정돼 짠 오늘은 손은 돼고 젤리 먹기 엑... 엑... 저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젤리 먹으러 고급 숟가락을 챙겨주세요 근데 제가 진짜 실패을 만들었어요 아냐 데이 형 진짜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 그런가요? 데이가 숟가락 숨겼나요? 아냐 아빠가 아빠를 못 먹겠잖아요 아빠가 걱정돼서 그치? 아플까봐 다음에도 또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빠밤 데이의 해피하우스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 깍깍깍